안녕하세요 손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우리 청년부 담당이신 원래 송영훈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또 손님이니까 이렇게 같이 귀한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쳐다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아멘하고 내 삶에 적용되고 싶으면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좋아요 제가 설교학을 설교 예배학을 그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이 실천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호성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호성 딱 들으면은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말해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원래 신학자들은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게 그분들의 본분이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어려운 걸 학술적인 것을 보편적이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호성 딱 줄여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와 권능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상호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여기 쓴 게 하나님이 오늘의 만남을 예배했다는 것을 확증을 하고 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한 게 지난 주일이었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서 밤에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면서 묵상하는 걸 좋아해요 샤워하다 보면은 영감이 떠오를 때도 있고 풀리지 않던 말씀이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날 때도 있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랑 주님 안에서 교제하던 한 형제 한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전주 토박이에요 그런데 체육 교사 관련 자격증을 딴다고 서울로 올라가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연락 안 한 지 한 7개월 됐나? 그리고 못 본 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거야 머릿속에 잘 지내고 있나? 서울 가서 교회는 정했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괜찮나? 어떻게 지내지? 궁금한 거야 갑자기 보통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전화를 해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보는 게 유익해요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대요 매일 말씀을 보려고 하고 있대요 매일 기도하려고 하고 있대요 너 진짜 멋있다 그래 나도 너 응원해 그런데 목사님 저 서울에 있다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 전주에서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체육 관련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그 실기 시험 보려고 전주에 한 주 동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니까 지금 상황에서 밥 먹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 코로나 잠잠해진 보자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월요일 목회자들 쉬는 날이거든요 저희 아내랑 같이 전북대학교 쪽으로 가서 맛있는 닭갈비를 먹었어요 닭갈비 먹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차집 카페 좋은 데 알아놨다고 계산은 당신이라고 나오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딱 닭갈비집 앞에 사거리에 서 있는데 청년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봄날에 청년들 좋다 청춘이다 이러면서 청년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 닭갈비집에서 어제 통화했던 그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야 너 왜 거기 있어 서로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기 청년처럼 위장해서 차려입고 청년들 구경하고 있길래 죄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 오늘 실기 시험 보러 왔다고 실기 시험이 길어져서 점심에 먹으러 왔다고 그런데 내가 이쪽 닭갈비집 당신이 저쪽 닭갈비집에서 먹고 있던 거죠 아니야 아니야 나 우리 아내랑 데이터로 나왔어 마침 아내가 뒤에서 나왔어요 당당하게 말했죠 데이터로 온 거라고 아내랑 그리고 나서 축복을 했죠 야 너 실기 시험 잘 보길 바래 내가 너 기도한다 응원한다 축복했죠 그리고 바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청년한테도 좋은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그때 만난 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목사님 만난 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실기 시험이 좀 많이 틀리긴 했는데 좋은 결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만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일이 있은 그 청년하고 만난 그날 바로 다음 날 우리 송영호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누가 청년부 예배 가서 설교를 감당할 겁니까? 섬길 겁니까? 우리 안에서 회의가 필요했어요 보통 바쁘면요 주일날 제가 그 청년을 안 만났었더라면 저 역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분 누군가는 하겠지 왜냐하면 나도 바쁘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전날 만났던 게 저의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아 마음이 가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가는 거야 아 맞아 가면은 고개 숙이고 있겠지? 가면은 분명 나를 째려보고 있을 거야 가면은 분명 그러고 있을 거야 근데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지금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예배예요 근데 그냥 띵 앉아있으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나? 그냥 앉아있으면 갑자기 확 하면서 뭐가 놀라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일어나나?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한 찬양의 그 인도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기도를 준비해서 서툴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청년 기도하던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을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 준비 과정과 여기서 선포하는 이 행위와 듣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호성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 주제가 내 삶을 깨트리다인데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호성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한번 적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곧 증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의 증인 예수께서 부활한 것은 내 죄와 사망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요? 오 주님 이루어주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우리 애인의 구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린 너무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 속에 내 순종을 내 나태함을 내 영적인 게으름을 그 전능이라는 영역 속에 도피처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리를 삶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더 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이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하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은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6월절 한 주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 집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배단이라는 동네에 잔치가 벌렸어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축복하면서 잔치가 벌렸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한 주 전에 지금 배단이에 간 이 일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 얘기해 주기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음 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면 예수님은 인류 대속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예수님이 한 주 전에 배단이 자신이 말씀으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은 앉아있고 나사로는 팔치에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의 기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뭐냐 죽기 한 주를 남긴 예수와 예수가 말씀으로 살린 나사로가 같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이냐 야 저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래 그런 구경꾼들 그 수준에 머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예수래 그런 구경꾼 수준으로 모여있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또 죽을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대속을 이루고 다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거 이렇게 믿길 바라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으로 살린 나사로와 함께 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는 정말로 자신도 죽고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구나 그 믿음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단지 그 잔칫집에 모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리는 따로따로의 믿음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어렸을 적부터 교육학교 어린 성경학교 때부터 십자가만 강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한 믿음으로 목상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대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에 잘 동참하고 있는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지금 값비싼 향유를 사다가 그 향유는 옥합이라는 것에 들어있어요 그릇에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을 향유를 적시고 예수님의 그 젖은 향기 나는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당시에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 봉사 관습 중에 아주 낮은 자가 나의 종인 낮은 자가 주인을 섬긴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러한 관습으로 뭐가 있었냐 낮은 자가 종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높은 자를 위해서 발을 닦여주고 그 더러운 발을 닦여주고 그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여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물로 닦여주는 게 아니라 향위로 예수님을 적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수건으로 닦아준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섬김 이상의 섬김 당시에 인간이 인간을 섬기면서 야 이 정도면 진짜 낮은 위치에서 섬겼다라고 말하는 그 관습을 추월한 섬김 섬김 이상의 섬김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것 이상의 섬김을 마리아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인 마리아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감동을 마리아가 깨달았을까? 마리아는 지금 우리 오빠 살려줬으니 이 향유 안 아까워요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 나사로 오빠 살려줬으니 이 향유가 뭐가 아깝겠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 마리아의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하여라 이 칭찬을 듣는 것을 예측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마음속에 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크리스토. 예수는 나의 크리스토. 예수는 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크리스토. 예수는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크리스토. 바로 이게 마리아의 마음속에 심령의 믿음으로 은혜로 임한 거예요. 이게 은혜로 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는 크리스토가 임한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여서 청년의 때에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또 리더들은 또 어떤 예배 섬김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 위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제리말 예수를 위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부단해도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순종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그 노력보다 최우선 상위되는 하나의 믿음과 은혜를 받을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는 날 위해 죽은 크리스토. 예수는 날 위해 부활한 크리스토. 나의 크리스토. 이 믿음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크리스토라고 믿냐는 거예요. 진정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행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바로 은혜. 예수가 크리스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러면 그 크리스토 예수가 나의 예수님인 게 믿음이 선명하게 세워지면요. 기도하다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대고 기도하거나 그 예수의 이름을 붙대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다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의 발을 물로 닦이는 것보다 나는 예수의 발을 향유로 닦이고 싶어. 3천만 원 이상의 가치의 그 향유로 예수의 발을 난 적시고 싶어. 예수의 발을 수건으로 닦이는 것보다 내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이고 싶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가 크리스토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열심히 뭔가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예수가 나의 크리스토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크리스토라는 믿음은 품 받았어. 우린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순종으로 옮기는 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위해 옥합을 깨트리는 건데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잔치집에 오늘 본문을 보니 향기가 진동했다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향기가 진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믿음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깨트리는 게 너무 어려워. 왜냐? 당시에 그 옥합이라는 그릇이 싸구려 그릇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 이 그릇은 깨져야 되는 그릇이니까 이 안에는 향유만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옥합 역시도 굉장히 희소성 있고 비싼 로마 귀족들이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거의 결혼 예물급 평소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그걸 다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리아의 바로 삶. 마리아의 땀. 마리아의 눈물. 마리아 존재 자체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깨뜨림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옥합이 너무 희소성 있고 값진 것처럼 나 자신이 너무 귀한 거야.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한 번은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건면을 했어요. 그분도 열심히 섬기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그런데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깨져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본인을 깨뜨려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목회자로서 이런 건면한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건면을 했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져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져달라는 게 아니었어. 나는 중재자였어. 그냥 져주시면 안 돼?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이 깨지면 되는데? 깨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뭐냐? 제가 다 알겠는데요. 맞는 말씀인데요. 못하겠어요. 이 말도 참 많이 들어요. 우리는 나라는 자아랑 나라는 존재를 깨트리는 걸 너무도 싫어해요. 우리는 이 우리라는 바운더리.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셀. 우리 청년부. 우리 가족. 우리. 내가 좋아하는 우리. 우리는 이 우리 역시도 깨트리길 너무 싫어해요. 왜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오 부활의 증인되고 싶으면 믿음이 있다면 이제 눈물 나더라도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죄랑 싸우기 어렵더라도요. 여러분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향기가 잔칫집에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막 풀풀 풍겨져 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트림과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가룬유다야. 지금 보니까 가룬유다가 마리아의 그 깨트림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이고 입히면 얼마나 좋냐. 너는 왜 그걸 한 번에 쏟아붓냐. 넌 왜 삶을 그렇게 깨뜨려 버리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가 그렇게 말하면 가룬유다가 그렇게 말하면 그가 돈괴를 맡는 자였더라. 돈괴를 본인이 맡고 재정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걸 자기가 착복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가룬유다는요.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가룬유다에게. 어떤 조심할 점을 배워야 되냐. 가룬유다가 생각하는 예수 크리스도 가룬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루실 구원은요.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였어요. 내 자신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룬유다가 생각하는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해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예비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룬유다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고난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당신만 믿고 따라온 내 인생은 나는 당신을 의지해서 지금 당신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건데 가룬유다는 분노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가룬유다가 대제사장들 예수를 죽이기 원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삼십량의 예수를 팔아넘기기래 그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룬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속의 그 언약의 성취를 오히려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깨지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룬유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 가룬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 잔칫집에 있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니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해드린이라는 그 공유회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의원들이 있었고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최고 권력기관을 주름잡고 있는 그 힘있는 자들 중에서 사두계파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계파 출신이라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저기 앉아있어. 그들의 거짓 신념을 드러내줄. 그들의 거짓 신념이라는 것을 밝혀줄 나사로. 예수의 부활을 예피할 나사로가 앉아있는 거예요. 뻔히 앉아있는 거예요.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계파 출신의 권력자들은 나사로를 잡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근데 나사로는 그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오늘 본문이 그래.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 제가 부활 후일증이 좀 있어서요. 좀 추운데 있다 보니까 아 예수님 즐겁게 놀다 가세요. 저 좀 쉴게요. 저 좀 잘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때 경황이 없었어. 그 무덤 속에서 내가 죽었던 게 아니라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막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무덤 밖에서.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는 거야. 내가 하필 그 타이밍에 나갔어. 내가 죽었던 게 아니라 내가 기절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세사장들한테 나 죽었었다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사로는 자신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 어렵게 얻은 목숨 다시 죽더라도 내가 깨져지더라도 내가 깨트려지더라도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칠 건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12장 11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마리아와 나사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감동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인 거죠. 반드시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걸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사용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깨트리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제일 첫 번째 돼야 되는 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나를 깨트리는 것 순종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 은혜 그것을 관구하기 바랍니다. 찬양으로와 함께 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죽게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오지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지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지요 나를 깨뜨리기 원하여 오지요 오지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오지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때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렸으니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날 위해 정말 죽었고 예수가 날 위해 부활했다 이제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내 모습은 그리할지언정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가 날 위해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내 죄는 사이졌고 나는 죄를 이길 승리를 얻었다 그 믿음이 진정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데 깨뜨려지는 순종이 안되는 분들 하나님 내 그 죄를 내 그 완악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부활과 증인에 동참하는 청년이 되기 원한다고 제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